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승호 회장님이 지으신 돈의 속성입니다. 200세 기념 개정 증복판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책을 사서 바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리뷰를 다시 하게 되었고요. 책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200세 기념으로 책이 하드커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세 기념 개정 증복판이라고 해가지고 약 한 50페이지 정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셨고요. 그리고 각 목차마다 20세 증복판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김승호 회장님이 더 덧붙일 얘기가 있는 챕터에는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는데 왜 모두 깨질까?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투자의 승자 자격을 갖췄는지 알 수 있는 11가지 질문. 그리고 20세 기념 증복판에서 추가된 내용에서는 시장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 투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관련된 내용만 쏙쏙 뽑아가지고 리뷰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내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30대 중반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실패를 겪었다. 과거의 주식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거래 패턴을 찾아내 투자하는 프로그램 매매에까지 손을 댔었다. 당신은 이 방법이 가장 빨리 가난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나 스스로 일반인보다 똑똑하고 대담하다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그건 투자가 아닌 투기였다. 얼마나 어린석은 행동이었는지 부끄럽기 그지없다. 당시 투자자로서 내 수준은 유치원도 못 들어간 유아 수준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대학원생 정도라 생각했으니 잘될 덕이 없었다. 과거 데이터를 놓고 미래 예측을 내놓는 책과 강연이 많다. 그럴 때면 과거의 내가 생각이 나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들의 현재 재산과 미래 재산 상태를 짐작하면 정말 그렇다. 나는 전 재산을 날렸고 다시는 그곳에 얼씽거리지 않았다. 다시 주식을 시작한 건 5년 전쯤이다. 지난 5년간 꽤 많은 주식을 매입했으나 거의 팔아본 적이 없다. 혹 누군가 주식 투자를 하는지 물으면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식을 사고 파는 일로 돈을 버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산이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내 회사를 더 키우는데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보낸다. 나는 사업가이자 경영자로 한평생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경영자나 사업체가 많아 어느 땐 내가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정도다. 내가 엄두도 못 낼 시장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하는 회사나 경영자가 너무나 많다. 다행히 이런 회사는 상당수 상장돼 있다. 상장돼 있다는 건 누구나 원하는 만큼 그 회사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가 나보다 더 좋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내가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결국 나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일은 그들과 동업하는 것과 다름없다. 거기다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언제든 동업이 가능하다. 이제 필요한 건 그 회사의 배당 정책과 배당 비율 그리고 적정 가격대를 찾는 일뿐이다. 나는 되도록 내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제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로 아마존에서 나이키 신발을 사고 체이스뱅크에서 받은 비자카드로 결제하고 애플 전화기로 우버를 불러 공항에 가서 델타 항공을 타고 집으로 가다 중간에 코스트코에 들러 코카콜라 한 박스를 사와 삼성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면 자급자족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세 증보판 메시지라고 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붙여 놓으신 챕터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투자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따른다. 그 관점의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우리는 어떤 자산이나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측이 맞아도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정 자산에 진입하는 시기에 따라 수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체 자산이 오르고 있는데도 손해를 보는 이유는 내가 가진 시간이 모자라거나 내가 투자한 돈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 돈도 투자기간을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는가 하면 1년도 못 버티는 약한 체력을 가진 돈도 있다.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빼야 하는 품질 낮은 돈도 있다.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예측을 잘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리스크를 이해하고 내 자금 상태를 파악해 이길 수 있는 리스크와 상대해야 한다. 흔히 리스크가 크면 손실이나 이익도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 손실이나 이익도 적다고 이해하는데 이건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 더셈이나 곱셈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수학에도 곱하면 오히려 작아지는 답이 있듯이 리스크도 복잡한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리스크가 증가하면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손실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보통 변동성이 큰 시장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변동성에 따라 기대 수익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흔히 주식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화랑기에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가 폭락기에는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생각한다. 폭락장에서 얼마나 깊고 오래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니 그 리스크가 너무 커보여 아무도 주식을 사지 않아 급락한 것이다. 사실은 그 시기가 리스크가 가장 줄어 있는 때다. 상승장처럼 아무도 리스크를 겁내지 않을 때가 리스크가 가장 큰 경우도 있다.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승장이 가장 리스크가 크다.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크를 정확히 꿰뚫어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워런 버핏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점을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로 본 것이다. 결국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자산 구매 기회를 주니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이 된다. 리스크가 무서워 아무도 매입하지 않는 순간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 되는 것이다. 리스크의 특성 중 하나는 과거 사례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패턴을 찾는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이 상황을 과거의 일과 묶어 다시 해석할 뿐이다. 그러나 언제나 세상에는 역사에 없던 최악의 상황이 나타난다. 그리고 투자 세계에서 이를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또한 리스크는 정기적인 모습을 가진 채 비정기적으로 나타난다. 평균 10년에 한 번, 평균 30% 하락과 같은 용어는 리스크를 이해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데이터다. 평균이라는 말처럼 실속 없는 것이 없다. 때때로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스크를 이해한다는 건 패턴과 분석에 의한 가정이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욕심은 리스크를 낳는다. 이 욕심이 대중력에 옮겨 붙으면 낙관이라는 거품이 만들어진다. 거품은 폭락을 낳는다. 그러나 자포자기하고 두려움에 떠는 시기가 오면 봄이 오고 해가 뜬다. 이건 굳이 통계나 패턴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알 수 있다. 모든 욕심의 끝은 몰락을 품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절망은 희망을 품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된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네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만 쫓다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마련이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이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20대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진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나가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이 네 가지 능력은 잘 차려진 밥상의 네 다리에 해당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길이가 짧거나 없으면 음식이 많이 차려지는 그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지기 마련일 테니 말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어라고 절약해 종잣돈 천만원 혹은 1억원이라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 기념일이다. 이 날을 길이길이 기념해 당신과 가족의 해방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가 대를 이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는데 왜 모두 깨질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투자 격언 중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격언이다.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하면 서로의 리스크를 상쇄하며 위험도를 낮추게 되는데 이를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해지펀드의 대가 레이달리오도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분산과 자산 배분을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구니 전체를 한 선반에 올려놓는 일이다. 투자라는 개념에서 여러 주식을 나눠 구매하는 것은 바구니만 여러 개일 뿐 같은 선반에 올려져 있는 것과 같다. 선반이 쓰러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 투자를 주식주자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만약 그가 부동산에만 투자하면서 아파트, 땅, 사무실, 상업용 임대 건물에 각각 전 재산을 투자해 놓았다면 이건 분산 투자라 할 수 없다. 선반이 무너지면 아파트도, 땅도, 사무실도, 임대 건물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투자에는 예금, 적금, 부동산, 주식, 채권, 현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한 시장 안에서 이런저런 상품을 사놓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는 격언에 따랐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에게 평상심을 유지하게 해준다.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해리 마코위치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그 역시 채권과 주식의 50대 50으로 분산해 투자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메어 스탯머니 조사한 바에 이하면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돌발성 위험의 84%를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역시 주식을 10여개의 종목으로 분산해 놓고 채권, 예금, 부동산 등으로 나눠놨다. 달걀을 각 바구니에 담아 식탁, 선반, 냉장고, 책상에 나눠놓는 것이다. 물론 너무 많은 분산은 이익도 분산시켜버리기에 각 시장 안에서 개별적 공부가 필요하다. 나는 자산을 모을 때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자산이 자산을 만들어낼 때는 분산 투자를 지킨다. 즉 공격수로 내보내는 자산은 공격적으로 한놈만 패는 전투적 투자를 하고 수비수로 지키는 자산은 널리 분산시킨다. 이 자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자산이라면 몽땅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잃지 않고 천천히 차곡차곡 버는 것이 가장 빨리 많이 버는 방법이다. 200세 증보판 메시지입니다.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다. 비록 그 자산의 가치는 시세에 따라 변동해도 자산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때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1년 동안 나는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 기업에 투자를 해오고 있다. 22년 초 현재 그곳에 투자한 900여 개의 위치얼 펀드의 투자 등수와 내 개인 투자를 비교하면 나는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16위에 해당된다. 해당 주식의 낙폭이 커질 때마다 주식을 모아왔음에도 현재 마이너스 18% 수익을 보이고 있고 수백만 불의 손실이 생겼지만 여전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주식을 모으고 있다. 해당 회사의 본질 가치 훼손이 없고 성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도 걱정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을 수 있으려면 해당 투자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가 있어야 한다. 나는 이 투자에서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확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가치가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많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기뻐하고 있다. 어차피 내일 혹은 내년에 팔 생각도 아니기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에 관심도 없다. 오히려 현금 자산이 생길 때마다 추가 구매할 것이기에 천천히 오르기를 기대한다. 투자한 후에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등락에 따라 희비가 매일 바뀐다면 당신은 아직 좋은 투자자라 할 수 없다. 자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아마 사실일 것이다. 모든 자산시장에서 패자가 승자보다 많은 건 보편적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패자가 많은 이유는 시장 진입이 자유롭고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 자본들이 모두 수익을 내고 나가지는 못한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손실을 볼 것이고 일부만이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들 중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냥 따라 들어왔다. 둘째 무엇을 살지 계획이 없다. 셋째 돈의 힘이 약하다. 참 이상한 건 재산을 모을 때는 자식같이 아끼고 살피며 모으면서 투자할 때는 가이드 단체 관광이라도 간 것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피같이 벌어서 물같이 쓰는 셈 아닌가. 남들이 주식시장에 100년 만에 온 기회라니까 단숨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한시가 급하게 덜렁 보내놓고 본다. 불과 한 달 전까지 해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주식에 겁없이 거액을 들여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계획도 없고 공부도 없다. 경제방송에서 배당주의 국민주라는 소리 들은 것이 전부인데 그 말에 전 재산을 집어넣으려고 하루 이틀도 못 기다리고 안달이다. 남의 집계 사료 고르는 것보다 성의가 없다. 그렇게 하루 만에 혹은 한두 시간 만에 종목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한두 마디 하면 바로 나올 것이다. 이런 사람은 투자는 물론이고 투기도 못하고 그냥 증권사 수수료나 주고 거래량 늘리는 역할이나 하다가 슬금슬금 통장에서 돈이 아이스크림처럼 녹는 걸 보게 된다. 더구나 모아온 돈에 다음 달 대학 등록금이나 내년 결혼자금 같이 시간의 여유가 없는 돈이 섞여 있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두세 배의 레버리지를 써서 상품을 사기도 한다. 목 뒤에 칼을 든 협박범과 같이 일하는 것이다. 이런 돈이 섞여 있으면 멀쩡한 돈도 같이 상해버린다. 주식시장을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은 결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없다. 설령 우연히 돈을 벌었어도 그 돈은 다시 주식으로 들어와 결국 원금과 함께 사라져버린다. 주식시장은 자신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냉혹한 벌을 내려 재산을 몰수해버린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과 그 주식이 거래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돈을 번다. 이들은 시장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를 만드는데 혼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니 여러 사람이 나눠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함이고 주식은 그 투자금액에 따라 배분하겠다는 약속의 증거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 투자금을 모아 함께 회사를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 든다. 무슨 회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회계 장부와 연간 보고서를 꼼꼼히 살핀다. 경영자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에서의 회사 역할을 이해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회사를 머릿속에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나 걱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 내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소문이나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자신의 회사를 팔거나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투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 들어갈 때도 자신만의 판단을 믿고 들어가고 떠날 때도 자신의 판단을 따라 떠날 것이니 가격 변동에 따라 쓸데없이 들락거리지 않는다. 과일이 익으려면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둘째,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은 돈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금은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다.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편안하다. 오히려 배당이라는 식사만 제공하면 평생 자리 잡고 살 생각도 하는 돈만 모여 있다. 당연히 결속력이 강하고 터세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 돈은 앉은 자리에서 주인 행사를 하기도 한다. 이익이 생길 때마다 언제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안다. 셋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 진정한 투자는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이다. 살 때 싸게 사면 파는 건 한결 쉬워진다. 싸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크게 성공할 회사를 아직 크지 않았을 때부터 골라 오래 기다리는 인내와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포 속에서 사 모으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공포가 퍼져 있을 때는 훌륭한 주식도 헐값에 살 수 있다. 이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오히려 호경기인 셈이다. 이런 투자자들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그 과실을 얻는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움직이고 해마다 성장을 해왔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합법적 도박장 정도로 생각하거나 제로썸 게임장으로 여길까? 그동안 당신이 주식에서 돈을 잃기만 했거나 별 재미를 못 봤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사도 결국 돈을 잃는다.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는 친척이나 친구에게도 투자를 권하거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어차피 나올 때는 같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주식 투자는 온전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가져가는 시장이다.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는 지인들이 있다. 나는 보통 이런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 2020년 3월부터 주식이 떨어지자 뒤늦게 주식에 투자한 지인들이 걱정스러운 말두로 여기저기 묻고 다니다가 나에게까지 질문이 들어온다.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내 판단이 더 권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걱정이 많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나름의 답을 갖고 있긴 해도 질문자에게 이 답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폭락한 주식이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투자 기록을 갖고 있고 한 국가의 지도자라도 그건 모른다. 차트에 따라 기술적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과거의 예를 들어 자신있게 예측하는 사람이야 수없이 많지만 맞으면 영웅이 되고 틀려도 범죄가 아닌 것이 금융시장이다. 그 일로 고소를 당할 이유도 없다. 또한 나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던 터라 거기에 맞춰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나도 이 시장이 다음 달 혹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리고 그건 내 관심사도 아니다. 하지만 내년 혹은 5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여러분도 답을 알 것 같지 않은가? 시간을 더 늘려보자. 10년 후에는 어떨 것 같은가? 그 정도라면 누구라도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묻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는 답에 맞춰 정답을 쓰면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알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것이다.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면서 폭락장에서 더 폭락할까 봐 겁을 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폭락이 거듭되면 주식의 가격은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밑으로 내려간다. 리스크가 사라진 것도 아니라 그 자체가 이익분기점을 넘어선다. 여기서부터는 시장 고수들과 자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계산함으로 명품을 줍는 기분으로 사모은다. 일반인들이 주식이 더 떨어질까 봐 망설이는 사이 박엔세일은 끝나버린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돈을 붙여 팔던 명품들이 며칠 만에 20에서 30% 전품목 세일에 들어가면 당연히 사지 않을까. 더구나 이 상품은 소비재가 아니라서 나중에 다시 웃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중간에 배당도 주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순식간에 팔려버린다. 누군가에게는 블랙 먼데이가 누군가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여점을 갖고 있다. 하나는 빨리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산 게 아니라 남이 사는 것을 따라 산 경우다. 내 돈도 품질이 좋지 않고 구매한 상품도 믿지 못하니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해 이익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평생 잡은 이득을 가질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상태에 자신을 놓아두면 안 된다. 시장 상황이 더 악화돼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것이 투자의 정석이다. 너무 좋은 내용이죠. 투자의 승자 자격을 갖췄는지 알 수 있는 11가지 질문. 1. 투자와 트레이딩을 구분할 수 없는가? 2.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없는가? 3. 있어 보이고 싶은가? 4. 5년간 안 써도 될 돈을 마련하지 못했는가? 5.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가? 6. 승부욕이 강한가? 7. 부자가 되면 대중과 함께 살 마음이 없는가? 8. 빨리 돈을 벌여야 하는가? 9. 복리를 잘 모르는가? 10. 이번 달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다 갚지 못해 이월시켰는가? 11. 귀가 얇은 편인가? 1. 만약에 이런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5개 이상이라면 투자를 절대 시작하면 안 된다. 투자는 고사하고 돈을 제대로 저축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다. 투자는 동업이고 경영참여이며 이 단어는 가치를 따라 움직일 때 쓴다. 트레이딩은 단순 매매다. 사과를 도매상에서 사와 시장에서 파는 것은 투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래다. 주식에서 시세차를 통해 이익을 남기거나 부동산에서 갭 투자나 딱지를 사고 파는 것은 투자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이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시작도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2. 매수와 매도에 대해 스스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남이 만들어준 기준이 아닌 내가 만든 기준이다. 시장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 남에게 매수 매도 시기를 묻는 것이다. 이걸 묻는다는 건 스스로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다는 뜻은 투자를 왜 하고 있는지 본인이 본인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매수를 잘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도 결코 돈을 벌 수 없다. 매도가 완료되는 순간까지는 이익이 실현이 된 것이 아니다. 3. 있어 보이는 좋은 자동차를 사야 하고 명품 가방과 비싼 옷을 산다면 아직 투자 자격이 없다. 부자처럼 보이고 싶을 때 돈을 쓰지 말고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써야 한다. 부자가 되기 전에 모든 자산은 다른 자산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품위가 돈을 모아오기는 하지만 품위와 사치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실 자산에 비해 과도한 품위도 사치다. 4. 투자는 최소 5년은 기다려야 재가치를 한다. 최소한이란 말에 주목해야 한다. 시간이 없는 돈을 투자하면 그 조급함에 당연한 기회도 놓치게 된다. 5년간은 쓰지 않아도 되는 돈만 투자하고 그럴 돈이 없으면 그런 돈을 만들든지 투자하지 마라. 5. 시간은 인간보다 현명하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투자금을 사용하게 된다. 일정한 수입은 이미 투자한 돈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지원군이다. 일정한 수입에서 일정한 돈을 투자금으로 활용하라. 6. 승부욕이 너무 강한 사람은 조그마한 등락에도 흥분하기 마련이다. 투자에 성공하면 모든 곳에 소문을 내서 자랑하느라 밥값으로 이익이 없어지고 실패하면 패인이 될 수도 있다. 투자를 잘하려는 사람은 침착해야 한다. 성공을 해도 의젓하고 손해가 나고 있어도 의젓해야 한다. 투자시장은 스포츠가 아니다. 7. 상품과 서비스는 대중 안에서 성장하고 죽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지 않고 거리의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장터에 가본 일이 없으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가용만 타고 다니고 셰프가 인사를 해주는 식당만 다니고 백화점에서 샤인 머스켓과 매풀 망고만 사먹는 사람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없다. 둘 다 능숙하게 해야 한다. 여유가 있어도 대중 안에서 항상 자연스러워야 한다. 8. 빨리 버는 돈은 빨리 사라진다. 빨리 돈을 벌려면 눈부신 위험 자산을 쫓게 되어 있다. 결국 벌어도 물에 던져진 솜사탕처럼 사라지고 만다. 돈 주인에게 욕심이 보이면 돈은 미리 알고 떠난다. 급하게 돈을 벌어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장 늦게 부자가 되거나 부자가 영영되지 못할 확률이 크다. 9. 복리는 고모님 이름이 아니다.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모르고 대학에 온 것과 같다. 그를 배워 다시 오기 바란다. 10. 신용카드 잔액을 이월시키면서 이자를 내는 사람이나 5만원짜리 티셔츠를 사고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지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 수입을 관리하는 능력도 없고 소비할 자격도 없다. 신용카드를 끊고 직부카드를 쓰며 몇 달 굶어야 몸의 투자체질이 바뀐다. 나쁜 음식에 오래 노출되면 단식을 통해서 체질을 바꿀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경제활동이다. 10. 사람들은 귀가 얇다는 걸 귀여운 성품쯤으로 생각한다. 귀가 얇은 사람은 본인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귀가 얇은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면서 절대로 가족말은 듣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없는 가장 순수한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가족임에도 택시 운전사의 조언에 따라 투자를 하기도 한다. 자기 주관이 없으면 뭐든 남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스스로 마음의 자립이 생기고 매사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내나 남편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기 바란다. 자 이제부터는 200세 기념 증복판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1. 시장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1년 11월 말 현재 미국의 액티브 펀드 중에 85%가 S&P500 지수 상승률을 밑돌았다고 보도했다. 액티브 펀드란 시장의 평균 성장을 앞서겠다고 만든 펀드들이다. 그러나 15%를 제외한 많은 펀드들이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 펀드들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시장보다 이익이 높았느냐 낮았느냐로 결정된다. 이때 우리 인식에는 시장 평균이라는 용어가 자리잡는다. 즉 시장과 똑같이 벌면 평균은 한 것이기에 일치도 벌지도 않은 상태 즉 중간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시장을 뜻하는 S&P500 인덱스 지수를 샀더라면 수익률 상위 15%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중간이 아니다. 상위 15%다. 대부분의 개인이나 펀드들이 시장의 성장만도 못하기에 시장을 따라하기만 해도 상위 15%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투자는 해야겠는데 특정 주식을 사기엔 이해나 공부가 부족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시장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 펀드를 사라는 뜻이 아니다. 펀드 중에서도 S&P500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를 사야 한다. 그렇게라도 시장과 같이 가면 최소한 상위 15% 안에 들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해도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우상향하는 주식이라도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하며 올라가기에 여전히 투자 이익을 거두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내 재산을 아내가 유산으로 관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오렌 버핏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S&P500을 추종하는 ETF인 VOO나 스파이 같은 펀드를 사라고 유언할 셈이다. 시장이라는 남자를 이길 자신이 없으면 이 남자와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이 남자에게 졌을 때는 상상하면 끔찍하기 때문이다. 9. 투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는 흔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진리라 부른다. 삶에서의 진리는 찾기 쉽지 않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의외로 보편적 법칙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면 1. 시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2. 모든 오르는 것은 떨어진다. 3. 숫자는 사실이 아니다. 4. 어떤 투자자도 항상 옳지 않다 등이다. 검증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사실인 진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위험이 높으면 솜실도 높다. 2.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 3.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4. 분할 매수 분할 매도. 5. 레버리지 절대 금지. 6.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7. 위기는 기회다. 8.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등이다. 나는 이런 교훈들은 도구로 생각한다. 각각의 교훈들은 내가 취미삼아 일하고 있는 목공소 벽에 걸린 도구들 같다. 조그만 커피 테이블 하나 만들려 해도 별별 기계나 도구가 등장한다. 일을 마치면 정리해야 할 도구가 한가득이고 매번 비슷하면서 다른 도구들이 사용된다.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 진리나 교훈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지를 알아야 한다. 어떤 일에는 굳이 절단기가 필요 없고 어떤 일에는 다른 공구를 가져와야 효과적이듯 필요에 따라 필요한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커피 테이블 만들 때 쓰지 않는 도구라고 필요 없다고 버리면 다른 작업을 할 때 원활히 할 수 없거나 일을 그르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투자 교훈들 중에는 무엇을 만든 등 대부분 사용되는 망치처럼 언제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반면 자주 쓸 일은 없지만 가구를 만들 때라면 반드시 필요한 탁상 드릴 같이 투자 방식에 따라 때때로 빌려올 교훈도 있다. 어떤 교훈이 살아남아 계속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은 때때로 이것이 맞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썼어도 아내가 사온 가구가 내가 만든 가구보다 가격도 품질도 좋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허탈한 교훈이 바로 이런 때다. 좋은 교훈들은 아무리 잘 적용시켜도 언제나 좋은 결과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점 말이다. 자기 자본, 공부, 인내, 철저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했어도 마지막으로 운이 좋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매해 운이 좋은 펀드 매니저는 없는 것이다. 그가 마침 그곳에 그물을 치고 있었을 때 고깃대가 몰려온 것이다. 그가 내년에 그곳에 그물을 치고 있다 해서 또다시 그물에 고깃대가 가득하리란 보장은 없다. 이미 좋은 몫이라는 소문이 나서 다른 그물들도 내려와 있고 고깃대도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쁜 목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기에 여전히 공부하고 인내하고 관리를 게을리할 수 없다. 내가 고깃대를 몰고 올 수는 없어도 고깃대가 몰려올 때 그물을 내릴 준비는 하고 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란 시장을 이기겠다고 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어쩌면 노동보다 훨씬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 대가가 너무 유혹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을 이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든 세상 안에 부속물로 살아가고 있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시장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최소한 시장과 함께 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제발 그물 따위는 알 바 없다고 팽개쳐 두지 말기를 바란다. 여기도 정말 동감되는 내용입니다. 투자가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엄청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투자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일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입니다. 나는 이 책 전체를 통해 부자는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려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벌어야 겨우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더 큰 가난을 불러일으킨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은 사고에 노출되며 몸이 다치는 일이 많으며 과도한 노동과 영양상태 불균형으로 병에 자주 걸린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폭이 더 줄어들고 점점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진다. 가난은 그 자체가 대가를 요구하며 한 인간을 몰락시킨다. 온 가족이 가난해도 똘똘 뭉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좁은 방에서 온기를 나누며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판타지다. 가난해도 행복했다 말하는 사람은 덜 가난했을 뿐이다. 가난하면 집안에서 사생활이 없고 쉴 수도 없어 신경질이 늘고 싸우기 일수다. 음식을 놓고 경쟁하고 부모에 대한 존중과 자식에 대한 예정도 피곤과 절망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밖으로 돌고 만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 더 일상이다. 가난하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경제적 고립이 증폭되고 이는 서로 회전하며 악순환을 만든다. 가난은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건강에서도 엄청난 고리이자를 요구하는 셈이다. 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모든 기회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혹독한 이자인 셈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도 다시 가난해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워라벨이나 율로족, 소확행 같은 개념에 함부로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춘다는 멋진 말이 당신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워라벨이라는 매력을 함부로 받아들였다가는 워도, 나도 사라질 수 있다. 워크와 라이프가 동시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직업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면서 인생의 밸런스까지 유지하겠다는 소리는 스스로를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일이다. 일이란 스스로 알아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 자체가 인생이다. 이는 시간적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율로족은 그들은 어차피 결혼이나 주택구입 등이 어려우니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존재 가치를 느낀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가능할까? 스스로 개미귀신이 만든 모래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다. 어설픈 위로를 한답시고 강연을 통해 함부로 율로나 워라벨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무책임하다. 막상 한 개인이 실직을 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를 주장하던 사람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자의적으로 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것이 워라벨이고 소확행이다. 그들이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이란 무엇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 남은 시간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가? 혹시 그 삶이라는 부분이 친구랑 어울려 다니고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열어놓는 것이라면 무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개선하고 참여하라. 18세 이상이라면 부모도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성인이고 독립인격체다. 당신의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본인 스스로다. 치열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워라벨을 잘 유지하는 삶은 그리 흔하지 않다. 최소한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오지 않았다. 누군가 그런 단어에 끌렸다는 것은 아직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할 뿐이다. 인생을 날로 먹으려다가 내가 누군가의 날생선이 돼 있을 수 있다. 20대, 30대에 충분한 수면과 정기적 휴가 그리고 퇴근 후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을 원한다면 그에게 워라벨이 보장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워라벨을 즐겼던 20에서 30대에게 닥쳐올 삶이란 치열한 20대를 보낸 사람들을 위해 40대 이후부터 살아가야 하는 일뿐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6월에 올린 트윗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16시간 1년 52주를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행운하라고 부른다. 라고 올린 적이 있다. 세계 최고 부자도 인생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론 무엇이 그의 워라벨인지 잘 알 수 있는 글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 글이 엄청 기분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쓸 수밖에 없었다.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이 어줌짢은 위로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힘들게 할 것인지 알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개미귀신의 모래구멍에서 빼내어 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친구들 이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쓰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거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돈의 속성 200세 기념 개정 증본판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00년 6월에 이 책의 초판을 리뷰를 했었고요. 한 2년 후에 다시 리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머리가 나쁜 것인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는데 꼭 새로 책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읽고 리뷰한 책을 좋은 책들을 선별해서 다시 리뷰를 하고 싶기는 한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하드커버로 나와서 정말 보관하기도 좋고 책을 읽는 맛도 더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읽어도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읽는 내내 감탄을 하면서 읽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200세 기념 개정 증본판을 꼭 사셔가지고 읽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너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